열려라! 너무 이동자! 안녕하세요.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 이게 두부 개인기예요. 이거예요? 왜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쳐다보면 일어서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놀라서 이게 모양인가? 뭔가 미역패식인가? 두부 왜 서 있어? 두부 뭐 있어? 다나? 머리만 반칙 다아악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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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그를 신랑이랑 태그를 해서 퍼즐 맞추고 있는데 그게 궁금한지 그때부터 서서 구경하더라고요. 두부 티비 그만 보고 이리 와봐. 간식 먹자. 깎아 먹을까? 두부 티비 그만 보고 이리 와봐. 길면 5분까지도 서니까 일어날 때도 아무래도 관절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고는 있어요. 오늘은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이게 딱 그 동기가 되는 게 호기심. 위에 뭐 있지? 밑에는 뭐 있지? 하고 이제 자기가 궁금했던 거죠. 호기심 또는 경계심 때문에 치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근데 우리 두부처럼 오랜 시간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부 거기 뭐 있어? 거기 뭐 있어? 보호자와 유대관계가 좋기 때문에 자기로 받는 거예요. 보호자의 반응에 동기부여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4종? CBC? 전해지만 안 돼서. 지금 건강한 상태고 내가 또 이걸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걸 나이 들어서까지 할 경우에는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는 일단 이런 행동을 할 때 무관심한 이런 태도를 취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예스. 예스. 바람은 없고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고annah? 펄멀하게 오래 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